보테니컬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아티스트 수지키입니다. 이번 배틀 배너 작업을 하면서 기존의 장난스럽고 귀여운 클래시 로얄 유닛들의 이미지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아레나에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며 장엄하고 다크한 모습을 풀어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처퀸과 아처가 지키고 있는 흐릿하고 어딘가 수상한 성을 감싸고 있는 연꽃들은 저의 정글과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한 부분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수지큐의 배틀 배너와 함께 유닛들이 비장하게 전투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